그리고 여기 내일부터 여기까지 중국 기계는 이때 들어올거야 월요일까지? 아니 일요일 일요일까지 여기까지 월요일까지 월요일은 전부일이 있어 아마 여기때는 줄거에요 아 너무 여기 늦으면 여기 여기 지금 매일 현재 타고stream 에에에에에에 바브 버베팅이... 지금... 지금 23! 우리가 차가 안들어오니깐 돈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크레딕트 어음 결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주고 기계 들어오면서 자금 가지고 늦어도 여기 빠르면 여기 빠르면 여기 늦으면 여기 당당당당당당당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금식이야? 금요일 또요일 안나와요? 예예예예예 여기 아니면 여기 아예 알아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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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로 찍어 오케이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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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10월달거도 그전거도 못받았어 너희들도 조금씩 못받았어 그러니까 그것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하니깐 빠르면 여기 늦으면 여기 이렇게 할거니깐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월급 나와요 지금 영봉 캠블러스 아 예 사장님 사장놈 지금 타고 같이 내일부터 일해 일해 일하고 나는 일 조금 해야 돼 일 아 비즈니스 아 비즈니스 같이 오케이 지금 아예 지금 와 오케이 같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야 안톤하고 그 부분 술 먹고 이거 하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안톤 그거 바람이 많이 부니깐 네 담배 조심하고 꽉 오케이 굿굿 에이 닦고 닦고 나 일해야 된다고 아 진짜 야 들어갖고 요 이렇게 떡잖아 페리 예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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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페리가 잘해 왜 안돼 내가 잘해 페리 형님 같이 이창히 이따가요 오케이 요 시간 dulu 집간 오케이 1 1 2